지금 연결됩니까? 지금요? 아 온격이 오케이래요. 자 한번 받아볼게요. 좋습니다. 네 여보세요. 네 여보세요. 네 반갑습니다. 자기소개 좀 부탁드려요. 인천에서 하는 23. 네. 그러면 할 줄 아시는 거 있으세요? 성대모사요. 네. 준수씨 저희가 레벨업 테스트 한번 갈게요. 레벨테스트. 난 늘 생각이나 너에게 기대었을 때 너는 아무 말 없이 너를 무서운데. 나 무섭다. 나 무섭다. 나 좀 무섭다. 모르겠어요. 저 그냥 막 던진 건데. 막 던진 거대. 그러네. 거기 던지지 마세요. 딴 거 딴 거. 그러니까. 오늘 세이로 신. 됐어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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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악이 됐어요. 준수씨 임재범을 가르쳐줄게요 정성호씨가 정성호씨 임재범 가르쳐줘요 임재범은요 일단은 목을 안에서 힘을 주고 열어요 이렇게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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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를 위해 뒤에만 빼줘요 너를 위해 좋아졌어요 좋아졌어 진짜 그 다음에 딱 날 거야 이상한데 뭐가 이상해 나를 내밀어 선생을 못 믿어 왜 또 이 사람이 여보세요 한 분 더 여보세요 네네 자기소개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 제 잘하신 상대모사 먼저요? 네네 누군지 난 손에 부여주 저희 기지국을 먼저 설치하고 땅을 파시면 안 되고요 네 지금 급하게 땅을 파시면 안 되고요 네 지금 이제 손시했고요 다시 한번 해 볼게요 시작 넌 누구냐 난 남서의 공주 부여주다 아리 허허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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허W 이렇게 더 깨서 최선은 최선은 그냥 듣게 하려고 했는데요 정말로 전화한 게 될 줄 몰랐어요 그래요 알았어 남편이 먼저 결혼하자고 한 겁니까 혜정씨 제가 어맥란 한번 알려드릴게요 어맥란 따라해봐요 욕심쟁이야 내가 가르쳐준다고 이 목적 성대를 닫고 있다가 한 번에 터뜨려야 돼요 안녕하세요 터뜨려 봐요 닫고 있다가 한 번 팍 터뜨려야 돼요 시작 안녕하세요 조정이잖아요 조정 조금만 더 톤을 높이면 돼요 아링간입니다 그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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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톤으로 가세요 아셨죠 죄송한데 남편이 몇 시에 오세요 남편 10시요 남편 원래 멀었어요 이거 절대 밤에 하시면 안 돼요 왜 몇 시 이후에 하면 안 되는 성대모사예요 어서 오세요 이렇게 한 번 해봐요 남편한테 알았죠 한 번 해보세요 여보 여보 오셨어요 이놈의 편뇌가 이놈의 편뇌가 이놈의 편뇌가 아유 아네 하여튼 저 혜정 씨 네 고맙습니다 그냥 해주세요